이루라 이루라 잠깐만요 아 오케이 저는 마지막 글자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법칙을 봤기 때문에 대충 생각을 해놨습니다 머리가 땡 머리가 땡 해주시죠 이 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루 누나 락 라면 먹고 갈래? 머리가 땡 머리가 땡 괜찮다 괜찮다 잘한다 아니 라 하면은 라면 먹고 갈래? 이거 재밌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 괜찮네요 저 엄청 심장이 뛰고 빠르게 뛰고 오셨어요 아 이거 굉장히 팁이네요 괜찮았어요? 꿀팁이네요 마지막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어디선가 박명수씨가 이야기를 해준거에요 마지막 글자부터 머릿속에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키비씨 한번 이루라로 한번 해볼까요? 해보시죠 생각되셨나요? 일단 뭐 막 생각해본 거 있잖아요 일단은 이 이것 봐라 오 루 누구야 락 라디오 아직도 안 듣는거 누구야? 오 오 오 오 오 오 오